지금 무슨 생각해? 이번엔 합격하겠지? 연봉을 좀 세게 불렀나? 아니야, 나 아니면 누가 되겠어? 안 되면 뭐해서 먹고 살지? 아, 이번엔 될 거라고 큰소리잖아 답변을 좀 센스없게 한 것 같은데 쓸데없이 솔직했나? 돈 많은 백수나 하고 싶다 됐고, 네 생각만 해 두피부터 멘탈까지 말끔하게 케어하는 진저 샴푸로 생각은 비우고 생강을 채워봐 두피부터 멘탈까지 케어 더바디샵 진저 샴푸 아, 좋다 아, 좋다